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탭 컨트롤의 프레임 모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W프레임 타입이거나 W프레임 프리로드 타입으로 생성한 탭에서 팝업을 닫을 경우 모든 자식 팝업을 한꺼번에 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식 팝업을 함께 닫으려면 탭 컨트롤의 프레임 모달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탭 컨트롤 컨텐트 부분의 프레임 모드는 W프레임 혹은 W프레임 프리로드 여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탭 컨트롤입니다. 프레임 모달 속성 값은 트루입니다. 탭 컨트롤에 포함된 첫 번째 탭 컨텐트의 프레임 모드 속성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탭은 W프레임 프리로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여 부모 팝업을 생성하고 자식 팝업도 계속 생성하십시오. 부모 팝업을 닫으면 모든 자식 팝업이 같이 닫힙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여 부모 팝업과 자식 팝업을 생성하고 자식 팝업에서 형제 관계의 손주 팝업들을 생성합니다. 자식 팝업을 닫으면 자식 팝업과 손주 팝업들이 모두 닫힙니다. 다시 부모 팝업에서 형제 관계의 자식 팝업들을 생성하고 자식 팝업에서 손주 팝업을 생성합니다. 부모 팝업을 닫으면 모든 팝업들이 함께 닫힙니다. 세 번째 팝업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프레임 타입 팝업이 생성되고 자식 팝업은 브라우저 팝업 형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 팝업은 모든 자식 팝업과 함께 닫힙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